케이시니어 건강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체의 자연치유력 항상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상성은 원어로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 미국의 생리학자이자 하바드 의대 교수인 월터 케넌이었습니다. 케넌은 1930년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1932년에 출간한 The Wisdom of the Body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몸의 지혜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 인체는 체온과 혈액 속의 수분, 염분, 포도당, 단백질, 기방 칼슘, 산소 함량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932년도에 이러한 내용으로 책을 썼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 이 호메오스타시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호메오스타시스는 그리스로 호메오라는 것은 same 영어로 같다라는 뜻이고요 스타시스는 스테디하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메오스타시스를 우리말로 항상성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변하지 않을 영원한 항자죠. 항상 그리고 상, 일정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성, 성질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항상성이란 말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게 훨씬 의미 전달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호메오스타시스는 우리 인체에게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지구의 환경에도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이 호메오스타시스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도한 하색 원료의 사용으로 지금 지구온난화 위기를 겪고 있죠. 그러면 그런 지구온난화의 그 위기 속, 그 지구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이 지구라는 이 커다란 하나의 생태계는 끊임없이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개인의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개인은 특히 현대인은 항상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동기부여 속에서 심리적으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다 정치, 경제, 문화는 항상 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 경쟁 속에서도 뭘 찾고 있느냐? 안정성을 찾아가는 거죠. 스테빌리티. 그래서 이 호미오스타시스는 자연치우력의 하나로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자연치우력이 작동하는 인체뿐만 아니고 자연생태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지구 환경, 개인의 심리적인 변화, 사회의 재반적인 그런 요소에도 이 호미오스타시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호미오스타시스의 항상성을 하나 정의를 내려보면 항상성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생체 내부 환경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저처럼 강의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호미오스타시스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진실이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물학에서 생물학을 연구해오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세포이론이라 그러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위에 보시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인체 세포의 모형도예요. 그런데 이 인체 세포의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이 약 10개 넘는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하나의 세포는 이 10개가 넘는 이 세포 소기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체는 이런 세포가 몇 개 있느냐? 백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백조개가 뭘 해서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단으로 협업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 체액과 혈액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세포가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정보를, 수파수를 발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파동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은, 인간은 백조개의 세포가 서로 협업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다. 그 동시에 한 몸이라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만 이 호미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호미오스타시스 어떤 게 있느냐? 우리는 항상 체온과 삼탑을 조절하도록 돼 있죠. 그 체온과 삼탑을 조절하는 그 센터는 어디 있느냐? 우리 뇌의 시상화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조절하는, 수분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신장에서 하지만 이 신장이 수분을 조절하기까지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또 혈류를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데 온몸에 이 열을 만들어서 혈류로 전달하는 이 가정도 이 열을 만드는 대장에서 발효를 해서 열을 만들고 또 근육의 수축과 이한으로 열을 만들지만 이 근육과 대장이라는 이 기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우면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죠. 또 우리가 혈액 속의 혈중, 포도당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체장에 있는 랑게르 한체성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체장 혼자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체온 조절이잖아요. 우리 몸은 체온을 37도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호메오스타시스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이 되어 가지고 더워지면 땀을 내죠. 땀을 내어 가지고 체온을 조절을 하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우리 몸을 움츠려 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다 컨트롤 센터에서 컨트롤 센터가 있고 또 각각의 센서가 있어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다 신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열치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우리가 삼복이라는 초복, 중복, 초복. 초복, 중복 여기 있죠. 말복인데 여기 있죠. 초복, 중복, 말복 그다음에 보양식이란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원리에서 나왔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사실은 이 생략을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게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혈액이 피부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피부 쪽으로 혈액이 몰리니까 우리 5장, 6부는 안에 내장의 기관들은 혈액이 겨울보다는 덜한 거예요. 겨울은 혈액이 주로 안에 내장 쪽으로 몰리고 왜냐하면 피부 쪽으로는 열 방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피부 쪽으로 몰리고 내장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열치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속이 찼기 때문에 여름에 지나치게 덥다고 찬 거를 많이 먹으면 금방 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삼복, 초복, 중복, 말복에 보양식을 했잖아요. 보양식은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복자도 사람 인변에 이게 개견자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양식이 원래의 보양식은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갈숨은 뼈에 99%가 있고 혈액에 1%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숨 농도가 혈액 속의 갈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수백 가지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혈중의 갈숨 농도가 떨어지면, 낮아지면 그러면 뼈에서 갈숨을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뼈에서 갈숨을 뽑았을 때 뼈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뼈에서 갈숨을 뽑아서기 위해서는 뭐가 작동하느냐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골세포가 지가 알아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부갑상선에서, 이 갑상선은 뒤쪽을 보면 이게 4개의 표시 있는 부갑상선인데 여기서 뭐냐, PTH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뼈에 명령을 전달해야 뼈에서 파골세포가 작동해서 뼈에서 갈숨을 뽑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뼈에서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 장에서도 칼슨을 흡수해가지고 혈액으로 칼슨을 더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에서 칼슨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장에서 칼슨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햇빛을 하루에 한 한 시간 정도만 쬐면 비타민 D를 식품을 통해서 먹을, 공급할 필요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타민 D는 햇빛 중에서 자외선 B를 쬐게 되면 뭐가 비타민 D, 정확하게 비타민 D3로 바뀌는데 비타민 D3로 바뀌냐면 콜레스톨이 바뀌는 거예요. 콜레스톨을 원료로 비타민 D3가 만들어지고 이 비타민 D3가 만들어지고 나면 간에서 EO, 하이드록시, 비타민 D3의 형태로 간에서 일단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이 형태로는 비타민 D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명령이 전달되면 이 EO 비타민 D3, 이거를 활성형인 EO 비타민 D3로 만드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신장에서 만들어요, 콩팥에서. 그거를 만들도록 명령하는 것도 그것도 PTH라는 부합성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혈액 속에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칼슘 농도가 높으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닐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이거는 뭐요? 뼈에다 칼슘을 축제시키는 거예요. 조골세포를 활성화해서. 그리고 신장이나 장애에서는 칼슘을 배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칼슘 농도 하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관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체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교한 생명력, 정교한 시스템은 이거는 인간이 만든 어떤 약물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통제하죠.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호미오스타시스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호미오스타시스는 인체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지구 환경, 자연 생태계, 사회 현상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강가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호미오스타시스는 주어진 한계점 내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 한계점을 벗어나면, 범위를 벗어나면 호미오스타시스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미오스타시스가 항상성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호미오스타시스가 작동할 수 있는 이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그게 뭐냐? 저는 그걸 자연의 에너지라고. 그걸 먹거리로 보면 그거는 무슨 먹거리냐면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예요.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그거는 우리가 바른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소 모리큘로. 그 다음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항물질은 그거는 독성물질이에요. 그거는 이제 톡시 모리큘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자연의 에너지, 자연으로부터 얻는 이러한 영양소만이 호미오스타시스를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